이제 막 엠바고가 풀렸습니다. 정부의 내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돼서 지금 막 엠바고가 풀렸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가장 발빠르게 관련 내용들, 여러분이 관심 가지실 만한 내용을 가장 발빠르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단골 패널이시죠. 이장원 세무사님이 도움말 주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장 관심 많았던 게 바로 혼인공제라는 거잖아요. 이번에 발표가 됐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은 기존에 직계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줄 때 10년간 사실 증여재산 공제를 5천만 원밖에 안 해줬죠. 사실은 좀 작았습니다. 좀 작아서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안 됐었는데 만약에 혼인을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리면 혼인공제로 1억 원을 더해주겠다라고 해서 1억 원에 대해서 좀 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늘려준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기존에 5천만 원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5천만 원 공제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또 기존에는 1억 원을 더 주게 되면 10% 세율이었죠. 그렇죠. 10%의 세율 구간이어서 1천만 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있었는데 개정된 거는 5천만 원 공제 플러스 혼인공제 1억 원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제 한도를 올리지 않고 혼인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특별히 플러스 1억 원을 더해주겠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것도 10년간 1억 원이에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존에 세제 개편은 나오기 전에 많은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러게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했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 엠바고 플린 기사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이라는 거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으로 전후 2년씩, 각각 2년씩이니까 즉 4년간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해주겠다. 적용 시점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한 분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은 세제 개편 아니고 이게 확정이 돼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11월 아니면 12월에 확정이 될 때 그때 세부적인 안은 또 어떻게 바뀌는지 꼭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정부가 발표한 게 있기 때문에 정부 발표 내용 기준으로 저희는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후 2년이라면 과거로 2년을 소급하고 후로 2년을 가서 4년이네요, 결국. 네, 맞습니다. 4년. 그러니까 만약에 올 가을에 결혼할 예정이신 분들은 굳이 결혼 늦출 필요 없고요. 그냥 증여해서 혼수 마련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증여세 신고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혼인신고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 사귀는 여자가 있어요. 그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해서 혼인 자금을 받고 혼인 공제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싸워서 깨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지금 법에는 명시해놓은 게 그러면 적정한 기한 내에 반환을 해라. 그러면 그 증여가 추징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을 하고 나서 그것에 따라서 어떤 처리를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증여세 물지 않겠다. 말 그대로 줬던 거를 다시 반환하는 거예요. 증여 자체가 없었던 거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존에도 증여에 대한 반환 제도는 있었습니다. 그걸 거의 유사하게 지금 접목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줬어요. 그래서 깨졌지만 비록 반환하지 않고 그냥 이왕 준 거 네가 써놔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때는 사실 이게 신고를 하셨으면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사후관리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이 결국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발생하고 나서 3개월 이후에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반환 안 한다거나 그러게 되면 증여세도 추징되고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귀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어요. 이제 혼기는 찾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냥 일단 내가 혼인 자금을 줄 테니까 무조건 2년 내에 결혼해라고 해서 증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을 안 하게 됐을 때는 결국 2년 이내에 그런 반환이 발생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결국은 증여세가 또 추징당할 겁니다. 그래서 수정 신고 및 아니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 결국 증여세랑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3개월 이내 증여 2년이 지났는데도 결국은 미반환을 했고 3개월 이내 수정 신고랑 기한 후 신고를 했다는 가정이면 증여세는 내고 가산세는 없지만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 상당액이라고 세법상 추징하는 그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 증여 공제를 받고 나서 2년 동안 혼인을 하지 않으면 이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서 증여세를 내셔야 그나마 증여세와 이자로 끝나지 신고를 안 하거나 3개월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 가산세가 몇 프로죠? 가산세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 같은 경우는 무신고를 했다. 웬만해서는 20%의 세율 구간을 적용을 받는 거고 과소 신고를 하게 되면 1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어마어마한 가산세까지 물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번에 혼인공제의 목적이 사실 혼수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현금으로 증여를 받을 경우에 그 현금이 실제로 혼수에 쓰였는지도 확인을 하게 됩니까? 원래는 기존의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사치품을 살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겠다는 뉘앙스도 좀 있었는데 사실상 보도자료에서도 그랬다시피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게 혼수랑 연관성이 정말 있는 것인가. 그런 변수가 너무 많고 과세관청에 행정의 한계도 있고 행정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다 썼는지에 대한 용도를 따지지는 않는 걸로 지금 확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금액 아니라 그러면 오브세수도 일단 확인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사실혼도 포함이 됩니까? 사실혼는 사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혼인 한 날, 혼인 신고일 전후 2년이라는 기한을 따지기 때문에 결국은 혼인이라는 게 발생해야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더 해주겠다는 얘기니까 법률원에 대해서만 결국 적용이 되는구나. 그 얘기죠. 미래에 결국 법률원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인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사실혼에서도 이걸 당연히 받아줘야지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면 이 증여재산 공제를 못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돌싱들 많잖아요. 재혼은 이거 안 해주는 거예요? 저는 재혼은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도자료에는 전부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 해준다고 했고 거기에 대한 문구도 신혼부부에 대해서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혼인 시 결혼 자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2022년에 혼인이나 이혼 통계를 봐도 재혼에 대해서 남녀가 거의 15%의 내외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4년 1월 1일 전후해서 재혼하는 분에 대해서도 1회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혼인율 높이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출생률도 높이자는 게 이 입법 취지에 맞기 때문에 거기다 재혼만은 이렇게 빼서 재혼은 안 되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입법 취지랑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회에 걸쳐서 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지금 그런 얘기네요. 내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공지 한번 받으시고 10년 후에 그때 재혼할 때는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발표를 보면서 환영할 부분도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기재부에서 배포한 자료 보면 우리나라 증여세 최고세율이 일본과 당당히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증여세율을 낮추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증여공지를 확대하든지 하기를 기대했는데 특별히 혼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1억 원 공제를 추가한다는 게 조금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혼인율 높이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해 출생률 높이는 건데 혼인에 대해서 뭔가 지원금을 정책을 해버리면 이게 위장 결혼이 많아질 거니까 약간 민간에 위탁한 거라는 성격도 좀 있고 그런데 그 금액이 사실 1억 원이 저는 또 높지도 않다고 보고 있는 파도 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결혼하면서 부모님한테 1억 원, 2억 원 정도 지원받는 사람 적지 않죠.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 실제로 세무소에 증여신고를 안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고민에 빠질 겁니다. 이번에 나온 혼인공제를 적용받아서 세무소에 신고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안 할 것이냐 사실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존에도 우리가 자금 출처를 묻지 않는 증여추정 배제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30세 이상이면 1억 5천만 원 주택은, 기타 재산 5천만 원까지 해서 2억 원까지는 자금 출처를 묻지 않거든요. 그러면 굳이 혼인공제 신청해서 신고해서 세무소에 기록 남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증여추정 배제 기준 자체가 전제 조건이 항상 있습니다. 저 정도의 금액으로는 과세관청도 행정력의 한계도 있고 사실상 일시적으로 빌려준 거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조사하지 않겠다라는 약간 지침 같은 건데 저게 법적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로 효력이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게 취득가액이나 채무상환이 아주 명확했다. 그러면 사실은 증여로 추진받는 건 명확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점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실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좀 이런 입법이 생기는 게 맞다라고 또 느껴지는 게 주택을 취득할 때 그 취득자금 소명 계획서를 쓰지 않습니까? 사실 그걸 쓰고 나서 자금의 부족함이 생겨서 부동산원이나 아니면 시군구청 아니면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소명을 하십시오라고 연락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 신혼부부분들이 많으세요. 결국은 본인이 그동안에 벌었던 소득은 크지 않는데 주택의 가격은 너무 올라가서 그거를 취득할 때 결국 그 취득자금 계획서를 썼는데 공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번에 1억 원씩 이렇게 공제를 각각 해줌으로 인해서 그 여유자금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다 조사하는 거는 좀 서로 행정력의 낭비고 이 금액 정도는 결혼하는데 보태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번에 보도자료 자체 내에서도 적혀 있지 않습니까? 23년에 결혼 평균 비용이 3억 3천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금액까지는 진짜로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경우에 남녀에서 1억 원씩이면 2억 원이 자금 출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등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저희는 지금까지 막 엠바가가 풀린 내년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증여 공제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관심이 많은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한도 상향 문제는 오늘 밤 9시에 저희가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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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